CTS 다음세대지원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교육에 대비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 이번 웹세미나는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는 대안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획됐습니다. 세미나는 대안학교 교사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꿈의 학교 조용남 교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CTS 다음세대지원센터는 대안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독대안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